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우한폐렴 의심환자들의 격리장소로 사용되던 7층짜리 중국호텔이 붕괴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치안저우스에 있는 한 호텔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 호텔은 2018년도에 완공된 객실 70개 정도의 중형호텔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소방차가 긴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구조인력들도 속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길랩에 주차된 많은 고차량들이 보입니다. 70명이 매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건축물 잔해가 어지럽습니다. 미국의 cnn뉴스가 프레이킹뉴스 즉 긴급뉴스로 방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하게 파전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이런 대형 사고 잘 보도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좀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고 현장은 철제 빔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잔해로 구조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너진 건축물 잔해가 지금 쌈대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중국 건축물의 부실공사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불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 조악한 건축자재 그러니까 값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벽 사이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상납이 너무 많습니다. 뇌물이 너무 심합니다. 공산당 간부라든지 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돈을 떠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무너진 호텔도 만든 지 2년밖에 안 된 그런 새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밤사이 갑자기 붕괴된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시공적인 건물을 볼 때 약한 뼈대 그러니까 철제에 비 미는 것이 너무 약하고 가늘어서 깜짝 놀란 적도 많았습니다. 이번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건물에 당초 70여명이 격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작업에서 40여명을 구조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한 30명 정도가 매몰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 한국인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한심한 나라입니다. 각종 부실공사 또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국은 뭡입니까? 이런데도 중국이 큰 산입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큰 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은 큰 산, 대한민국은 작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래 중국에 쓸쓸 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